안녕하세요. 가토리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사람은 별이다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과학 프로그램을 보다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구가 형성되게 된 과정, 특히 지구에 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는 과정이 설명이 됐는데 지구의 물은 해성들이 가져다 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탄소 성분과 물의 성분을 가진 수많은 해성들에 의해서 지구의 바다가 생기고 지금도 수많은 운석 덩어리들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별들이 사람의 기원이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별의 구성요소와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서 사람들은 별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유난히 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어린 시절이 결국은 기소 본능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된다는 옛 우하 주님께서 베들레임의 별과 연관이 깊으신 것 당신 자신이 물이라고 하신 것 물의 근원은 별이죠 이런 것들은 참으로 우주론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내용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별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처럼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을 보는 시각을 바꿈으로써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정서적 발작 증세를 가지고 삽니다.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초조하고 자포자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좋은 일이 생겨도 일시적인 안도감만 느낄 뿐 감사하는 대신에 비관적인 심리에 빠져드는 것 평화로울 때에도 다음에 닥쳐올 위기를 생각하고 전전긍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정서적 발작 증세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서적 발작 증세가 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파괴주의적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서 변화시킬 줄 압니다. 인생을 나쁜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고 건설적으로 행동하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줄 압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회복력을 지닌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에도 회복될 수 있는 강한 존재들입니다. 저마다 스스로를 교정하는 정서체계를 가지고 있고 억압적인 환경 안에서도 정신력을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대부분의 문제와 불행은 어떤 일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생겨납니다. 사소한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너무 몰입하게 되면 오히려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삶의 통찰력을 저해하게 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혀서 길을 잃어서는 안 되며 그 생각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의식해야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을 바꾸는 일 인생에 대한 깊고 긍정적인 느낌을 제시하는 사다리를 한칸씩 올라가면서 건강한 안목을 키우는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친 행동, 지나치게 분석적 사고 지나치게 제한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태도를 발전시키고 성장과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고 채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분하고 평안한 마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금 이런 방법들이 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과토리 영상집 상담소 홍성남 신부였습니다.